디지털 음반 점수 디지털 음반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방송 회수 점수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 라이브는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어우 감사합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이렇게 뮤직뱅크에서 상을 받게 해주신 엔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활동 드려가지고 이제 또 사실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뮤직뱅크에서 상을 주셔서 너무 놀랬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방식 총괄 프로듀서님 그리고 빌리프랩 임직원 여러분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무대에 오를 때 이쁘게 해주시는 헤메스 헤메스 해주시는 스타의팀 분들 헤어 메이크업 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엔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사랑합니다 엔진 여러분들 네 사랑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뱅크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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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Höher g 목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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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ke up 이제 누가 더 가짜 슈퍼 속에서 On my way I bet 뱅카드는 경계선 네 루타임 집어져 Wake up it 꺼진 줄 알아서 내 맘속 타던 여름이 달콤한 입술로 날 길들인 이 밥벌리 내 몸에 걸친 러셔리 블루필 가진 않은 가리네 삶이도 I got blasts 도 I got curves 뮤직뱅크